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랙핑크 멤버 리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사의 솔로 싱글 앨범 라리사의 타이틀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리사 본인의 이름을 내건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솔로 아티스트 리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음악과 완벽한 무대를 기대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 본연의 매력을 가감없이 발산하겠다는 리사의 자신감과 방찬 포부가 엿보이는데요. 이날 리사 타이틀 포스터를 통해 공개된 리사의 또 다른 비주얼 컨셉트도 글로벌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리사는 검정색 뱅 헤어스타일과 화려한 금빛 액세서리로 치장하여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리사의 매혹적인 눈빛은 강렬한 흡입력을 지녀 보는 일을 단번에 압도했습니다. 앞서 폭풍 전열을 떠올리게 하는 번개와 천둥 사운드로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티저 영상에 이어 쇠기를 박는 리사의 카리스마가 압권인데요. 리사의 솔로 싱글 앨범은 오는 9월 10일 발표됩니다. 음원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0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앨범과 동령의 타이틀곡 라리사가 과연 어떠한 장르와 분위기를 담고 있을지 전세계 음악팬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소속사는 블랙핑크의 멤버들의 솔로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리사의 솔로 데뷔는 제니, 로제이은 세 번째입니다. 앞서 솔로 아티스트로 나섰던 두 멤버 모두 글로벌 차트에서 각종 신기록을 세우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장했던 터라 이번 리사의 행보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사의 솔로 싱글 앨범 라리사 비주얼 티저 영상이 지난 28일에 처음 공개되어 글로벌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티저 영상 속 리사는 어둡고 적막한 공간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리사를 감싼 붉은 조명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 가운데 날카롭게 내리치는 번개와 천둥, 바람 사운드가 어우러져 강렬한 영혼을 남겼습니다. 약 27초 분량의 짧은 영상임에도 마치 폭풍전야를 떠올리게 하는 묘한 긴장감과 리사의 카리스마가 엿보여 보는 이를 흠뻑 빠져들게 했는데요. 이어 리사 본인의 이름을 내건 앨범형 라리사 자막이 감각적으로 새겨져 그가 펼쳐낼 음악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리사의 소속사 측은 라리사라는 앨범명이 의미하듯 이전과 다른 리사 본연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온 프로젝트인 만큼 리사 이상의 리사를 기대해달라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리사를 응원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지난 28일 자신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리사의 솔로 싱글 앨범 라리사 비주얼 트위저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블랙핑크 멤버들이 리사를 응원하는 모습에 사람들의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지난 30일에는 블랙핑크 멤버들이 리사의 솔로 싱글 앨범 라리사 포스터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수는 스토리에서 리사를 태그하며 라리사가 부르는 라리사라고 덧붙여 사람들의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블랙핑크 멤버 리사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블랙핑크 리사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